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곤하죠 오늘? 나보다도 현대씨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데이트 슬컷 하고 오니까 기분이 좋네 너무 늦었죠 12시가 넘었으니까 우리 이틀 동안 같이 있었네 들어가요 얼른 내일 회사에서 뵐게요 그럽시다 네 아 저 잠깐만 이거 고르면서 기분 좋았어요 나 뭐에요? 집에 들어가서 풀어봐요 받아도 돼요? 줘도 되는 걸까 한 백번 좀 고민했거든 줘도 된다 결론 났으니까 수진씨도 받아도 돼요 고마워요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머리가 짧아서 머리카락 팔아서 내 시계줄 사달란 말 못하겠는데 이거 머리핀이에요? 아 너무 빠르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시계나 반지 목걸이 그런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때마다 해주고 싶어요 수진씨 줄 머리핀 고르면서 기분 참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갈게요 전화할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저 자세히 고맙습니다 저 자세히 신선한 소련 고마워요 그러더만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는 작정으로 그랬구만. 왜 나와있어? 네가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깐 내가 나가서 지켜볼 수밖에. 무슨 거짓말? 너 아까 나랑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어? 너 우리 현태 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. 그랬어. 야! 우리 현태 씨라니? 뭐? 현태 씨랑은 같이 있었지만 미리 네가 말하는 우리 현태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내가. 너 지금 나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니? 씻고 올게. 너, 너. 나 이거, 이거 뭐야? 너 왜 이래? 뭐냐고 이거 해! 현태 씨가 준 선물이야. 현태 씨가 너한테 선물을 줬다고? 그래. 무슨 일이야. 진정해라. 네가 자꾸 이러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. 나가. 우리 집 앞에서 현태 씨 차도 봤어. 뭐? 우리 집 왔었어. 뭐? 우리 부모님께 교제 허락 받으러 왔었다고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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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응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 또? 응? 저기 집에 뭘 했는 줄 알아? 뭘 했는 줄 알아? 왜? 뭐래? 뭐래는데? 우리 현태 씨가 오늘 저 집에 지진이 저기 집에는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려 왔었대. 저 교제 허락 받는다고 인사드리러 왔었다잖아. 안 보장이? 그래! 네! 네!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또 씻고 쉬겠습니다. 그래? 엄마 기분 좋아, 현태야. 네. 그러신 것 같아요. 어? 같이 한잔할래? 아닙니다.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잘 자라. 여보. 여보. 당신이 이렇게 감미롭고 무두 있는 남자라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. 당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두 잡는 걸 좋아하는 것도 모를 거야 아마 아무도. 당신은 싫어? 왜 싫어? 젊어지는 기분이고 좋지. 특히나 오늘 같은 날아. 젊게 사는 내가 있어서 그런 줄이 나아. 이런 거 맞춰주는 남자도 별로 없다. 알어. 밖에서 돈 벌어다주냐 안 해서 당신 시중들냐. 이게 쉽지는 않아요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 좋아나 해? 졸립다. 또! 당신 맨날 나 혼자 놔두고 잠만 자. 언제는 무두 잘 맞추면 돼 보자. 1년에 몇 번. 몇 번이라도 이런 종류한이 어딨냐. 음. 좀 들어봐. 감미롭잖아. 아잉. 아잉. 치. 웃음. 웃음. 저도uest 앞에ử 치와 신나해. 아이, 그래서? 인사하고 갔대. 교제 허락받고. 아ерт. 아이, 그래서? 인사하고 갔대. 교제 허락받고. 그런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아니 아니 내 사위를 저 집에서 오라 가라 하면서 자기네 집 딸이랑 사귀라 말라 했다잖아 오늘 일. 누가? 당신 동생 부부지 누가?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수진이랑 사귀는 거야? 그 본부장지 뭐지 하는 놈이? 안 되겠다. 못을 박아 엄마 엄마 살리라고. 야 수진아 야 너 그거 뭐야? 선물 받아뜯는 게 이거였어? 왜 이래? 선물까지 받았어? 그런 거잖아. 니가 무슨 자격으로? 무슨 자격으로? 큰어머니. 큰어머니라고 부르지를 말든가. 니가 전생에 나하고 무슨 인수가 적길래 이래 이러기를. 너 진짜 내 사위하고 니 멋대로 이렇게 놀아 날 거야? 큰어머니. 남자란 한순간 바람 필 수도 있지 열 여자 싫탈 남자가 어딨어 더구나 너 같은 여우가 꼬시는 데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하지만 본부장은 그 어머니랑 나랑 이미 사둔이 되기로 다 약속이 끝나고 오고 갈 것도 다 끝났다고 왜 옆에서 자꾸만 헌물을 키냐 말이다. 그 머리핀 일이네. 네? 머리핀 머리핀 못 알아듣니? 왜요? 왜긴 우리 미리한테 갈 물건이 너한테로 갔으니까 본부장 엄마한테 도로 갖다 주려고 그런다. 왜? 왜? 내가 너한테 뺏어서 우리 미리 줄까봐? 예예예. 그런 거 수십 개도 더 사고도 곧방귀야.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우리 집이. 이리네. 본부장 엄마한테 돌려주게. 드릴 수 없습니다. 없어? 없다고? 너까지 왜 이러니 유치하게. 남의 남자 꼬셔서 크리스마스 때 머리핀이나 뽑아먹고. 유치하가 너잖아. 여러분. 뭐 하세요 우리 오빠 지필중이야 정말로요 우리 오빠 자서전 농담 아니셨어요 내가 왜 농담을 해 나 진짜로 이번에 작가 데뷔할 거야 우리 오빠 자서전으로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내가 반모 대가지 출신이라 그런 못쓸 것 같아 내가 맨날 맨날 생각했어 내가 살아온 인생만 써도 베스트셀러 될 거라고 하지만 하지만 뭐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그분이 다 알게 되시면 언니더러 사기꾼이라고 할까봐 날 지금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거야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언니가 정말 그분 좋아해서 만나는 거면 어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혹시라도 언니를 속여가면서 이런 만남 계속 갔다가 나중에 언니가 안 좋은 일 당할까봐 그렇죠 어디가서 작가를 돈 주고 하나 사올까 네? 우리 오빠 자서전 그럴듯하게 쓸 수 있는 작가 말이야 참 담배는 오늘 연구한테 선물 못 받았어 못 받았구나 제가 오늘 연구 무지 환하게 했는걸요 담배 연구 줄려고 뜨개질도 했었잖아 줬어? 왜? 왜? 나중에 뒤에 되면 에이 사랑은 표현이야 표현해 영구 귀엽잖아 난 아, 알았구나 아니 понимаю 안 했었잖아 아 안 했었어 아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어 내 머리핀 어찌니? 뭐? 돌려줘. 너 무슨 수작이니? 내가 도둑이니? 다 뒤져봤어. 없잖아. 야, 너 왜 사람을 도둑 취급을 해? 왜 도둑 취급해? 뭐야? 널 더러 훔쳤대?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대니까. 지가 잃어버려 놓고서 널 왜 도둑 취급을 해? 아니, 뭐 잃어버렸다기보다는... 아니, 보자 보자 하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만. 왜? 어디 간다, 어디 가? 뭐, 얘야, 또. 아무것도 아니에요, 아버지. 너, 우리 민희를 도둑 취급했다면서? 알겠습니다.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이것들이 그냥 아,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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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이봐, 이봐! 이봐, 이봐! 아, 형님! 이보라고!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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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! 이봐, 이봐! 형님 목소리 아냐? 이보라고! 예 형님 예 형님 저 어쩐 일이세요? 오셨습니까 형수님? 사람이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 감히 남의 집 사위를 불러다가 인사를 받아 받기를! 손대지 말랬지 내 사위한테!